블렌더 EV 렌더 필수 세팅 10가지를 소개합니다. Cycles 렌더처럼 사실적이고 부드러운 쉐도우, 리플렉션을 만들 수 있어요. HDRI 환경 맵 설정으로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빠르게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샘플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더보기 무료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왼쪽 화면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줍니다. Show Gizmo, Show Overlay 둘 다 꺼줄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블렌더 3점 조명을 세팅했어요. Light Target은 3점 조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겟을 움직이면 연결된 모든 라이트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Key Light, Feel Light, Bang Light 3점 조명 세팅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카메라에도 타겟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타겟 설정도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추가된 스피어들이 있습니다. Glass, Metal, DOF, Emission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개씩 꺼내 먹을 거니까 일단 눈을 끌게요. EV는 속도가 빠른 실시간 렌더 엔진입니다. EV는 샘플링 기반의 안티 엘리싱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적당한 샘플링 값 설정이 중요해요. 렌더링 결과물의 샘플링과 실시간 프리뷰 샘플링 설정입니다. Viewport Sampling을 1로 수정합니다. 그림자가 매우 거칠고 지저분해졌어요. 샘플링 값이 적으면 계단 현상,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원숭이의 페이스도 픽셀이 깨져서 거칠게 표현됩니다. 샘플링 값을 조금 올려볼게요. 그림자가 여러 개 겹쳐 보이고 원숭이의 페이스도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샘플링 기반으로 안티 엘리싱 처리가 돼서 남반사와 그림자 품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샘플링 수치를 너무 올리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값을 256으로 올려줍니다. 적당한 샘플링 값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상도입니다. Output Properties에서 최종 해상도를 확인해 보면 1080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최종 해상도 크기에 따라서 샘플링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HD 작업에서는 렌더 샘플은 최소 1024 이상으로 샘플링을 설정하면 됩니다. Viewport는 256 이상으로 세팅합니다. Viewport Denoising 옵션을 체크합니다. Ambient Occlusion 옵션을 체크해줍니다. 여기 눈쪽을 보세요. 눈알과 눈꺼풀 사이는 좀 더 어두워야 하는데 EV 렌더 라이트만으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AO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AO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오른쪽 Viewport를 키워줍니다. Viewport Shading을 Rendered로 바꿔줍니다. 오른쪽 꺽쇠를 누르면 Viewport Shading 옵션이 나와요. Render Pass 항목을 보면 지금은 Combined입니다. 여러가지가 많이 보이는데요. Ambient Occlusion을 선택합니다. 흰색 배경에 원숭이 형태가 살짝 보이는데요. Ambient Occlusion의 결과입니다. 왼쪽은 Combined 오른쪽은 Ambient Occlusion 3D 렌더링에서 면과 면이 만나거나 페이스가 많이 몰려있는 곳을 좀 더 어둡게 처리합니다. 모든 라이트를 꺼볼게요. 왼쪽 화면은 어두워지지만 AO 화면은 그대로입니다. AO는 라이트와 관계가 없어요. Object Face 형태로 그림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Distance를 10m 그림자 거리가 확장되었어요. 원숭이와 백그라운드 사이에 불필요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Factor 값을 2로 올려주면 세기가 증가됩니다. 다시 라이트를 모두 켜주고 Distance를 줄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그림자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Distance와 Factor 값을 각각 1로 설정합니다. Distance와 Factor의 적정 수치는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수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AO는 EV 기본 라이트만으로 구현이 어려운 부분에 추가적인 그림자를 생성합니다. 면과 면이 만나거나 페이스가 많이 몰려있는 곳을 좀 더 어둡게 처리해 줍니다. 블룸 옵션을 체크할게요. 블룸은 빛이 반사되는 하이라이트 부분에 글로우 효과를 주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눈동자 부분에 하이라이트에 글로우 효과가 생깁니다. 잘 안보이시죠?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뷰포트 쉐이딩 옵션 랜더 패스 이펙트 블룸을 선택합니다. 검정색 배경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흰색으로 보입니다. Threshold 값은 밝기 레벨의 기준이 되는데요. 값을 줄여주면 글로우 영역이 확대됩니다. 전체적으로 뽀샤시하게 되었어요. Threshold의 기본값은 0.8입니다. Intensity 값으로 글로우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블룸은 오브젝트에 반사되는 빛을 강조시켜줍니다. 기본값에서 조금만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자체 발광하는 Emission Shader에도 효과적입니다. Emission Sphere를 켜볼게요. 자체 발광하는 물체에 글로우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요. Material Properties에서 보면 Emission 재질과 Strength 값 3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mission 재질의 Strength 값으로 글로우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 별, 불이나 조명 같은 물체에 사용하면 빛을 발광하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Depth of Field 카메라 피사계심도 줄여서 DOF라고 합니다. DOF 설정은 Render Properties보다는 카메라의 설정이 더 중요해요. 카메라를 선택하고 카메라 Properties 클릭 Depth of Field 옵션을 체크합니다. DOF를 체크하면 왼쪽의 흰색 스피어가 흐리게 보입니다. 초청거리보다 앞쪽과 뒤쪽에 있는 물체가 흐릿하게 나와요. 카메라에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Focus on Object에 카메라 타겟이 설정되어 있어요. DOF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Stop, 카메라 조리개 값인데요. 피사계의 숨도를 결정합니다. 0.2로 설정할게요. 값을 줄여주면 블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스피어 DOF를 켜줄게요. 거리가 멀수록 블러 효과는 더 커집니다. F-Stop 값을 1로 올려주면 블러 효과가 거의 사라져요. F-Stop은 0.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Pivot Shading 옵션에서 Combined로 바꿔줍니다. 초청거리를 바꿔볼게요. 지금 Focus는 카메라 타겟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타겟의 위치가 원숭이 얼굴 앞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얼굴 앞쪽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귀쪽을 보시면 좀 흐릿하게 보이죠? Focus on Object를 재설정해 볼게요. 카메라를 선택하고 오른쪽 X를 누르고 스포이드로 Object를 선택합니다. 초점 Object가 변경됐어요. 스포이드로 원하는 Object를 찍어주면 돼요. X를 누르고 스포이드로 원숭이를 찍어볼게요. 좀 이상하죠? 원숭이의 눈이 블러 처리가 됐어요. Object의 Origin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숭이의 Origin은 머리 중앙에 있어요. 얼굴 앞쪽 부분이 블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초점을 맞출 때는 카메라 타겟을 이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F-Stack 값을 0.5로 낮춰서 피사계의 심도 값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Render Properties의 DOF 설정은 그대로 둘게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반사 효과 줄여서 SSR 이라고 합니다. SSR을 체크하면 바닥면에 리플렉션 효과가 생성됩니다. 스피어 메타를 켜줍니다. 검정 스피어 표면에 원숭이가 반사되었어요. 저는 리플렉션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SSR 옵션은 반드시 켜줍니다. 아주 중요해요. SSR 옵션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리플렉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 재질을 위한 리플렉션 옵션도 여기 있어요. 리플렉션 체크. 스피어 글라스를 꺼내봅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죠. 투명한 굴절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체크사항이 더 있어요. 스피어 글라스를 선택하고 Material Properties에서 Setting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옵션을 체크합니다. 이제 구슬처럼 보이네요. 기본 재질 프렌스폴 BSP에서 유리 재질을 만들려면 트랜스미션 값이 1 그리고 로프니스는 0 IOR 굴절률을 설정하면 됩니다. 재질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SSR은 리플렉션과 리플렉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옵션입니다. 기억하세요. Performance High Quality Normal 옵션 한 개가 있는데요. 메쉬 표면의 노말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고밀도의 텍스처와 촘촘한 메쉬의 비주얼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섀도우 그림자 품질을 결정하는 큐브 사이즈 옵션이 중요합니다. 큐브 사이즈를 줄여주면 그림자의 형태가 뭉개지는데요. 선명한 그림자를 표현하려면 1024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캐스케이드 사이즈는 태양광, 썬라이트를 위한 그림자 옵션입니다. 큐브 사이즈도 2048로 맞춰줄게요. 아래쪽에 High Bit Depths, Soft Shadow도 체크해 줍니다. Soft Shadow 옵션이 체크되어야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Light 옵션에서도 중요한 그림자 옵션들이 있어요. Light Properties, Shadow, Sub 옵션의 Contact Shadow가 중요합니다. 오브젝트들이 가까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의 그림자 설정입니다. 원숭이 눈을 잘 보세요. 오브젝트들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의 그림자를 처리해 줍니다. 그림자 디테일에 확실히 차이가 나죠? Light의 Contact Shadow 옵션을 꼭 확인하세요. Film 합성에서 사용되는데요. Transparent를 체크하면 투명 배경, 알파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Background 눈을 끕니다. Transparent 옵션이 체크되지 않으면 배경이 회색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해 볼게요. 배경이 회색입니다. 우측 상단에서 채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알파 채널을 선택하면 전체가 화이트입니다. 원숭이만 따라 합성이 안됩니다. 투명한 배경으로 바꿔 볼게요. Transparent를 체크합니다. 배경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렌더링 하면 배경이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알파 채널을 보시면 오브젝트 부분만 흰색입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Cycles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컬러 매니지먼트 렌더링 후에 포토샵에서 후보정을 하면 되지만 블렌더 자체에도 컬러 보정이 가능합니다. View Transform 컬러 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Standard Philmic 사실적인 사진 결과와 HDR 색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블렌더 4.0부터 지원되는 AGX를 선택합니다. AGX는 Philmic의 개선된 버전으로 더욱 사실적인 사진 결과를 제공합니다. Philmic보다 색상과 채도가 좀 더 개선되었어요. 아래에 Look 옵션을 보면 컨트라스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Medium-High 컨트라스트 선택 조금 어두워졌죠? 익스포저와 감막과 수정을 하면 전체 밝기도 수정 가능합니다. Use Curve 를 사용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라스트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HDRI 설정입니다. World Properties 를 선택 오른쪽 를 Shader Editor로 바꿔줍니다. Shader Type을 World로 바꿔줍니다. Environment Texture 노드를 추가할 건데요. World Properties에서 컬러 옆에 노란색 원을 클릭. Environment Texture를 선택합니다. Environment Texture 노드가 추가되었어요. 아직 이미지가 선택되지 않아서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Open Image HDRI를 선택 더보기에 HDRI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HDRI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밝아지는데요. 전체 밝기를 줄여줘야 합니다. Color Management에서 Exposure 감막 값을 디폴트로 돌려줍니다. Background에 Strength 값을 줄여줍니다. 0.4 HDRI가 적용된 모습을 보고 싶다면 Film Transparent 옵션을 꺼줍니다. Zoom Out 해보면 적용된 HDRI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3D 공간 전체에 적용되었어요. HDRI 환경맵을 적용하면 좀 더 사실적인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HDRI를 좀 더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개의 노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Shift A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Shift A 맵핑 노드를 추가합니다. 맵핑 노드를 Environment 텍스처 노드와 연결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맵핑 노드와 연결해줍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더보기 링크에 가시면 노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RI, Transform 값을 수정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맵핑 노드에서 회전 값, Rotation을 수정하는 겁니다. 장면 전체에 라이팅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검정색 스피어에는 반사된 HDRI가 회전됩니다. XYZ Rotation을 수정하면 다양한 HDRI 라이팅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미리 테스트한 Rotation 값을 넣어볼게요. 블로그 링크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핑 노드를 사용해서 HDRI를 회전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EV 렌더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EV 렌더링 필수 세팅 10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